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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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종오 lo sharks umo apologize 했을 서희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리라는 키워드를 갖고서 알아보 페레시아의 칼리그라프와 그리고 우리 한글 칼리그라크를 서로 같이 전시를 해보면 상호가의 어떤 문학권에 대한 이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 전시의 기회 고도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좀 더 많은 작품들을 전시라고 싶었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처음 우선은 아랍에서 작사를 직접 초청해서 직접 그들의 그 작품을 전시를 하고 시연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만 여러가지 현장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주인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그들이 보내준 후원해준 작품으로 전시를 합니다만 다음 기회가 된다면 아마 현장에서 좀 더 생생한 아랍팔리브라크를 그리고 또 우리 한글 사회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김홍구 총장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의시장룰 대신해서 특권인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란 대사관에 사이트 사마치 대사님이 조금 있다면 충돌 인사를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호사멜빈 리비아 대리대사님 그리고 우리 학교의 아랍팔과 화정주 교수님 그리고 박대양 교수님 무엇보다도 한글 선글디자인협회의 차우석 대표님께서 공동작업을 해주시는 바람에 전시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모두 다 감사드리고 다시 연휴 기간에 이런 행사를 뵙게 되는 시간을 뺏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또 한글과 그리고 우리 아랍어 페르시아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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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